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청원 pb님은 오늘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2월 새해 들어서 알테오젠의 주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꺾인 기세가 아닙니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에 불을 붙였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청원 pb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엑스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올해 4월 AAC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발점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최근 지난 22일 미국 머크사와 체결했던 라이센스 계약이 변경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독점권은 업계의 템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2배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관련된 리포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 가격이 3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오는 리포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여력,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대략 2년, 3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정이 정말 길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당연히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 된다는 관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리고 거래량에 조금 실리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눌려있다가 이제는 좀 돌아나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다음 달이죠.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이제 미국 아마케가 열리는데 AACR, 여기에서 또 뭔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을 좀 속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비비님은 어떤 종목 좀 알려주실 거예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파로스아이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AACR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몇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사,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티움 바이오, 루닌, 신라젠, 에이비온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13%, 장중에 대략 25% 정도 올라갔던 기저에는 연구 결과 두 건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이 오늘 동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학회에서 특정 기업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의미한 그리고 괜찮은 결과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발표를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전혀 결과가 기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참가를 해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묻어나서 지금 주가도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는 상장한 지 148고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지만 지금은 조정이 많이 나왔고요. 대략 14,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을 하는 힘이 꽤나 강합니다. 지금 이슈가 우선은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 거점인 17,350원 정도. 이 정도 가격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대략 14,000원. 우선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 일시적으로 비중은 조금 줄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에파로스 아이바이오 함께 확인을 해봤고 한 종목 더 준비해 주셨죠? 네. 한 종목은 어떤 거죠? AB1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해당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동사의 주가가 꽤나 크게 1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세포 폐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데요. 암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게 폐암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 당장 치료제로 쓸 수 있을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금씩 조금씩 많은 기업들과 또 학회에서 폐암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진보된 그리고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조금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R&D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추후 치료제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암보다 올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모처럼 크게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타 제약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 주가 움직임은 조금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점에서 11% 그래도 아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 7,250원 정도까지는 계속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하면 우선은 손절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제약 바이오 쪽에서 골라주셨는데 AACR 미국에서 암학회에 열리는 참가하면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두 개를 골라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알테우젠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어요? 하나밖에 안 떠올르던데요. 알테우젠의 바톤을 이어받은 기업으로 레고캠 바이오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고캠 바이오 지금 27% 올랐는데 여기서 더 보라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이 ADC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계속해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사실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계약으로는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 암젠이라든지 안생과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과 단순히 작은 계약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빅딜을 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한번 해소가 된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이 관심을 줄 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R&D하는 데 들어가는 기관과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빅딜을 함으로써 당연히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투자자들의 불신을 꺼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계약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ADC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계속 볼륨이 넓혀가고 있는데 2027년, 2028년 되면 지금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도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약 5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추가가 돼서 총 6개 기업이 이 플랫폼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규모의 시장,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레고캠 바이오가 또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파이도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받았기에 저는 레고캠 바이오 단기적으로라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현재 위치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고캠 바이오까지 공교롭게 오늘 두 분이 서로 상대방의 키워드를 보시고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종목들을 각각 가져오셨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지금 막판까지 올라오면 상황가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조종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